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일단 좀 어 정비 한번 하고 오죠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아, 사실 이게 좀 더 이상 이것저것 하나나 맞네, 버브레드 뭐지, 이게 스닉? 스닉 버브레드는 어디있더라? 뭐 다 돌아다니다 오면 나오겠죠 모든 지역을 밝히면 일단 과학이 필요 없으니까 저 일단 넣어놓고요 다 헬멧도 아, 모자, 모자 모자도 쓸 수 있어 저, 보안감 모자 이게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어, 써, 썼는데 쓴거가 찍어 가는데 아, 근데 참 써지는데 이거 안 쓸 거야 파워 한번 입어야죠 아, 근데 파워하머에 야, 이거를 아 근데 방어력이 이게 더 좋죠 방어력이 방어력이 이게 훨씬 좋다 능력은 똑같아요 헬멧은 아 다음 아 명 벗기 싫은데 그래도 뭐 좀 구색을 갖춰서 자 이거 더워놓구요 AP가 이제 괜찮아 괜찮아 플라즈건 스루탄도 10발 모았네 스타빙 흠 제 뭐 거의 안직 안집어갖고 다닐거기 다닐거기 때문에 저 도도마니 스패너 저건 어 책이 되게 많네 저 저 기술이 다 100이라 안 읽어도 되는거죠 아 스트레스 보이드도 너무 많고 잠깐만 사이코를 좀 사야되는데 사이코 좀 여군이 있나 약권도 한번 정리하죠 아 사이콘 정말 없대요 사이콘 20개 다 가져가죠 아 아 아 고 한숨잘까 오케이 자 하나씩 하나씩 자 달력중개서 여기도 한번 가보죠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보지 뭐 그때부터 이게 탐험과 폭이 있으면 이게 좋아 막 여기 막 있나 없나 하면서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아 너희들 뭐하니 거기서 Police 아 셋 다 찐득한 덩어리로 탈바꿈 했군요 이게 플라즈마가 이게 온 뜨거운 열로 죽이 녹이는 거 아닌가 녹 그 온도가 엄청 올라가면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플라즈마가 그런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녹여 죽이는 거 어떤 물체든 녹이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총으로 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총이죠 플라즈마 총이란 이거 발견 안하냐 발견한 거야 절제스님 어서오세요 발견했는데 내가 레벨이 높아서 경험치가 아직 안 들어오죠 맞네 미라 뭐 책 하나 말고는 먹을 거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 잠깐만 금수 부품 좀 가져가고 나와줄 필요 없어 아 아이고 게스클로도 네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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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아... 밭 시스템 액티베드 밭 시스템 밭 시스템 어프 밭 시스템 어프 밭 시스템 어프 하하핳핳하 밭 시스템 액티베드 타겟 슬렉티드 밭 시스템 어프 하하핳 쓰읍 이게 VAT 한 방에 몇 발을 서는 걸까? 한번 해볼까? 몇팔 쓰나? 한번 이렇게 하면 아 이제 나가는게 이러거든요 데스크로가 있어야돼 자 있어 있어 스물 어 네발이에요 한번 어? 잠만 아 나오는구나 여덟발 쏘네 한번에 저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니까 어 내가 착한일만 하고 다니면 쟤네 탈런들이 오고 나쁜일 하고 다니면 정의 뭐 어 정의해사돈가? 뭐 이산화 이산화 있어요? 걔가 뭐 뭐? 예 정의해 뭐 정의해 황무즈의 정의해 정 뭐지? 보안관? 황무즈 보안관인가? 여깄죠 잘 따라다녀 자 다음 목적지 라디오타워 여기가 더핏 가는데인가? 그럴걸 손이 barley 최 IS 안에서 좀 찬 보안관 약간 girls cho rearrange 제 lden 뚝 저 나 안에서 이전 도 흐 스르침 피 이으 gü 이러 멘로 이게 지역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퀘스트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퀘스트가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왔다갔다 하면서 다 봤지 조금 큰 지역 한 3개인가 있나? 큰 지역 그러니까 크게 좀 애들 있는데 근데 4레벨이면 큰 지역도 금방금방 돌기 때문에 스토리 있는거는 싹 다 소개해주려고 내가 하는거지 그 외에 뭐 정말 마이너에 마이너 그런건 다 소개를 못해주죠 그런건 인카운터로 있는게 많아서 거기는 87이죠 87 볼트 어디로 가야되냐 지금 막혀있어 청소기가 나는데 잘봐요 이것도 하나 인카운터인데 헌터가 지금 사람을 잡고있죠 황무진 따라가봐요 따라가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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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악한 현실 중 하나인데 이게 최악한 현실 중 하나인데 내가 죽여줄거야 내가 죽여줄거야 이틀 이메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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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먹는 애들이에요 먹을게 솔직히 부족하진 않을거 같은데 얘네들한테 말 걸면 지금 싸운 중이라 말이 안걸릴건데 어 왜이래 왜이래 그건 모르겠어 얘네 근데 그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얘네들이 왜 그 인간 고기를 먹는지 알게 되냐면 야 빨리 아 이쪽으로 가 저기있어 저기 저기있잖아 저기있어 저기 진짜 못맞추네 자 얘한테 말을 걸어봐요 그럼 살수있어요 음식이 필요한데 이상한 고기 스트레인지 미트를 팔죠 바로 이게 이눅이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점프 되게 낮다 점프가 안돼요 거의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자 핀네이더 땅치고있네 땅파고있네 땅파고있어 총으로 땅파고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놈 군인장식 초찰은놈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타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AP 그래야지 사는데 나도 너보단 잘 싸우겠다 너는 잘 싸우고 싶어 너는 방송에 왔어 내가 피트에 대해 얘기해야지 아... 뭐? 네가 제대로 못 사온게 내 잘못이야? 라고 말 한마디도 안했는데 나 왜 왜 동문사답하고 있지? 아... 아... 아니면 어떻게 해주는 사람은 햄터리를 어서 오세요 어? 피실한 곳이 있는데 거기엔 병이 만연하대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봐요 아.. 아.. AND LET SOME RANDOM ARMED WASTER PASS THE GATES. BUT IF YOU LOOK LIKE ONE OF THE WORKING STIFFS YOU SHOULD BE ABLE TO SLIP IN WITH NO PROBLEM. LUCKY FOR US A GROUP OF SLAVERS IS NEARBY WAITING TO MAKE A SALE. YOU SHOULD BE ABLE TO GET ONE OFF OF THEM. THEY'RE OFF TO THE WEST, NEAR THE TUNNEL THAT LEADS TO THE PIT. THAT SHOULD BE OUR FIRST MOVE. OKAY YOU GO GET THE OUTFIT. I'LL STAY HERE AND MEET UP WITH YOU WHEN IT'S... I'LL MEET YOU UP BY THE TUNNEL THAT LEADS TO THE PIT. 그렇죠 뭐 가는건 나중 나중이 될텐데 어? 뭐라고 레이더 지리관한거? 소화기 붙어있는 레이더 한거네 두명밖에 없었나? 세명있지 않았나? 아 여기도 있네 자 여기는 이제 핏으로 가는 퀘스트이구요 자 열차턴은 이쪽이 핏으로 가는 거긴가보네 여긴 갈필이 없고 그러면 위쪽에 한번 가보죠 데스클로우하고 어 뭐야 뭐야 아 여기가 레이더 본거지거든요 여기여기 이거 레이더 본거지인데 여기가 레이더 여기서 레이더들 살고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없냐면 경비배만 있는 이유가 없냐면 아 밖에 뭐 이렇게 강탈하러 나간거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뒤지고 있잖아 그러면 뒤지고 난 후에 걔네들이 돌아와요 들어가서 뭐 먹을건 별로 없지만 이게 함정인지 근데 함정은 아닐거야 레이더 경비견이 있는거 봐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책도 있구요 생활하는게 아니면 함정이면 레이더 경비견을 놔둘 리가 없지 음 세스포이 자 그리고 나가면요 레이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어디가냐 아 밖에 알비노가 있어가지고 알비노랑 싸우고 있구나 결 오오오오오옆 아아 내 경비위원은 근데 도구 밑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누구나 빨리 빌려야겠다 뭐야 지금 음유사 나오는 소리 들렸네 과연 죽을 것인가 자 한번만 더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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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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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오케이 또 있는데 레이라가 총 4명 나오는 거 아니야 4명 나오는데 나한테 덮친 게 아니라 알비노 때문에 알비노 죽음이 있었어 4명 이게 대형 무기 쓸 때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죠 내구도 내구도가 진짜 빨리 달아요 대형 무기들이 다 미사일 연전도 미사일 연전도 빨리 달아요 도구 벌써 얼마 안썼는데 지금 내구도가 거의 뭐 엄청 많이 달았죠 95%죠? 지금? 악마님 어서오세요 아, 위쪽으로 가야지? 아, 데스클로하고 싸워가지고 에너지가 반절 달았구나 설마 레이더들이 에너지를 반절 달아놓게 했었나 했는데 예, 텍도 없죠 레이더들, 알비노한테 기스도 못내지 넌 뭐냐 똥 던질라고? 예, 맨날 똥 던지잖아 아이고, 오버로드시네 오버, 오버로드는 좀, 예 무서워, 무서워 해줘야죠 아, 왜 많냐 많아요 어? 약품 좀 먹어야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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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에다가 집중사격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달 생각을 하네요 뭔가 이상해지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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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참가해 아, 안 돼se어 그냥, 그냥, 그냥 방문고 cosa, 방문고 있어 아, 안 돼se어 그냥, 그냥 방문고 간에 러巣어 어 아, 안 돼se어 별거 없죠 이제 저한테 긴장할 필요는 없어 나 이상한 거 먹은 것 같은데 나 이상한 거 하나 먹은 것 같은데 뭐지? 나 뭐 이상한 거 하나 먹었는데 어 어 개미고기 개택레이저는 정말 비싸니까 갖다 팔까? 이거는 수루해가지고 개택레이저는 좀 비싸거든요 마냥 마냥? 내가 지금 돈이 진짜 남아 돌아가지고 아 너무 남아 돌아 여기 있는데 여기? 어이 총알 못 바뀐 박대기 아 쓸 자리 없는 거 버려 총알은 어 이거 다 쓰면 일렉트릭 일렉트릭 레이저 개택레이저 쓰면 돼요 벤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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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요요요 버려요 아 그냥 가져가세요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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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책도 있네?! 오늘의 제주꾼 책 있어요 근데 난 제 스킬도 웬만한건데 100이라 자 Z 자 Z 트 한시간정도 쉴까? 파워 암호 잊고 자는건가? 겁나 불편해보이는데? 맥그럼탐 맥그럼탐 이거 잘봐요 이거 뭘까요? 내가 봤을때 이거 어.. 지금 여기 수도꼭지가 달려있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 그게 아니라 왠지 소화전 그거 떼다가 저거로 만드는게 아닐까? 아.. 이런 시대 때 이런 시대가 사람이 닥치면 뭐든지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대가 닥치면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전에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걸 또 하나 봤는데 내가 다큐멘터리 같은걸 좋아해서 우주에 가는거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이미 지구와 그.. 비슷한 그.. 환경을 가진 행성을 1800개 정도를 찾아놨대요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찾아놓기는 1800개 정도 이제 찾아놨는데 그걸 왜 찾아놓는 이유가 이제 이주 때문에 그런거죠 왜냐면 지구의 수명이 영원한게 아니니까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갔다고 하더라? 80만년인가? 뭐 태양이 점점 뭐 이렇게 해서 네 태양의 수명이지 지구의 수명이 아니라 태양의 수명이죠 태양이 점점 뭐 뭐 그렇대요 수명이 얼마 안남았 그게 많이 남긴 많이 남았죠 근데 하지만 영원한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지만 그 1800개도 그중에서도 이제 수명이 되거나 뭐 태양계가 수명이 되거나 똑같이 그런것도 있겠지 뭐 왜 하지? 흠 넌 누구야 어 페퍼와트 야 너 총알 좀 가진거 있냐? 어? 흠 너 총알 좀 가진거 있냐 퐁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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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K 아 50K 누... 누 수리 스킬 예 12 어... 탄약 5.6mm 밖에 없네 금속버프 하나 사고 버프아웃... 라도웨이 하나씩 사구요 너 이거 가질래? 이거 이거 가질래? 너무 비싼가 너한테? 어... 다트를 좀 줄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너무 많은데 그냥 다 가죠 나 돈 많아 디스머신님 어서오세요 그냥 가져가죠 야 근데 미니건 이거 6000 거의 7000발 있던게 거의 다 썼네 쓰려고 예 쓰면은 금방금방 써요 진짜 총알은 거의 7000발 있던게 한탄창... 한탄창도 안 남았죠? 아 뭐지? 저기 라디오 시그널 Detected 여기? 여기... 내가... 들어갔던데 같은데? 이미 예전에 들어가서... 저거 가져온거 같은데? 네 다 뒤졌죠? 네 다 뒤졌죠? 네 다 뒤졌죠? 응? 저기 가까이 있다고? 누구? 넌 누구야? 레이더야? 밟 Obsete 4 오äl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야 세 명한테 지금 다 골 당하고 있어? 아 내가 데스클로끼리 싸우네? 어어? 어어어? 야! 도구인사 도구인사 거기 가면 안되? 여인진 모르겠지만 데스클로끼리 싸우는.. 어 저 뒤에 누구 있는데? 지금 쏘는... 이거 이거봐서는... 그... 엔클레이븐데? 저기다 머리가 아프거다 이놈아 아프지 아프지 아니... 화장 파염망사지를 저 총으로 쏴 어? 뭐야... 어 또 있네?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트 시스템... 어? 이야... 날라오는거 봐 아우 정확하게 머리에 맞았어 또 날라온다 또 날라온다 아 왜 이렇게 안맞아? 한번 더 쏴... 아휴 어? 오케이 으아... 이야... 씨... 맨몸의 고추장님도 어서오세요 이야... 이거... 플라즈마 라이프... 이거... 이거 좀... 가져가다 팔아야겠다 가져가서 판 다음에 총알 좀... 소고가자 7000발이 썼는데 다 썼어 퉤 루핀 비자 있는거 가져오세요 쓰는건 금방이죠? 퉤 자 이쪽인데? 저 어떻게 가? 뒤로 돌아가야되나? 뒤로 돌아가야겠네? 퉤 아따... 가기 힘든데 있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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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회 여기가 아닌가? 그... 메인 퀘스트 마지막에 브로크 스티 말고 메인 퀘스트 마지막에 하지만 예 그때는 그 뭐야 도그미트 때문에 그랬던걸 알아서 도그미트를 밖으로 내보내고 하니까 이게 뭐 괜찮더라구요 여기도 먹을거 좀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 구울이 한마리 살고있었나? 아 여기 아닌가? 자 이 문달려다가 얘 못단거야 아 아 이 게임 예 지금 방송 녹화분 100개가 넘은거 이게 처음이에요 내가 그래서 베스트 종류 게임하면은 처음에 처음부터 걱정이 되는게 그거야 너무 길어요 하려면 아 물론 그... 스카이닝 그냥 이렇게 컨셉 잡고 하면은 금방인데 뭐 메인 킬을 빨리 깨라 뭐... 타임어택 뭐 이런거 하루만에 끝났죠 하지만 지대로 또 즐기려면 스카이닝이 이거보다 더해요 스카이닝 한번 잡으면 최소한 두달은 잡으니까 한번할때 제... 저는 즐기려면 그렇게 즐겨서 뭐 대충 안 즐겨요 구석거 다 찾아보고 할거 다하고 예... 하기때문에 대충 안하거든요 한번할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 백개채온게 발더스 게이트였죠 발더스 게이트가 딱 백개채었지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안해서 이네스 에디션하고 발더스케이트 이어서 보면 딱 맞긴 한데 아 대략 맞긴 한데 이네스 에디션은 처음부터 하고 발더스케이트 그거는 툴러기 타부터 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디냐 이리로 내려가면 되나?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오오오오 낭떠러져 오오오 안돼 안돼 아아 다리아파 예 저는 제가 하고싶은 것만이요 여긴 또 어딨어 땡기면 그냥 땡기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아 누가 이 게임 보고싶다 그래서 나한테 말을 해 아 이 게임 게임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 게임을 알아 그리고 내가 해봤어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땡겨 그럼 하는거고 별로 안 땡겨 아이세 해보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한 번 해봤더니 별 이상한 것만 나오고 뭐 안해 다 다 다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하고 그 가서 총알 중사자 근데 오바리타는 880 뭐 8기 때문에 그치?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가서 가게 열어야겠대 여긴 뭘 열어 천막도 안쳐놓고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고만 있는거 아냐 아 이거 다 사고 사고 8mm에 5mm 4백 음 그리고 없네 자 나 팔까 개테링 레이저 개테링 레이저 대형 소각기 플라즈마 라이플 다 말아요 어 어 딴거 되나 됐어요 자 저 파워하모는 몇 발이나 주나 한번 가서 봐볼까 아웃케스트에 아웃케스트 가면 나 공격하는거 아냐 괜히 걱정되는데 어디지 아웃케스트 인디펜센스 요새 나 공격할거 같은데 아웃케스트 만약 공격하면 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 Scientists 스타델 스타델 가서 어.. 총알 좀 사구요 너무 멀어 여긴 이번엔 병뚜껑 모으기가 어렵지 되어있어 병뚜껑 모으기 어렵지 많이 어렵져 잘해져 내려가는 길이 어딨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고 어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 어딨더라? 어? 어디지? 저쪽으로 가야되나? 바로? 저쪽으로 가야되나? 두목사항하고있어 푸흫 어? 어디지? 저쪽으로 가야되나? 한바퀴 넘거같은데? 아 여기도다 여기다 여기다 아야 잠깐만 일단 니한테 오우 되게 많네 오밀턴 사구요 옐리턴 차지팩 딱 사고 자 이거 해파이어가머 이거 얘는 돈을 되게 적게 쳐줘 돈을 조금밖에 안주어 찟 탄약을 좀 팔죠 안쓰는거 다트도 다트도 1밖에 안주지 와아 씨 치사자 안판다 됐어 배라 자 이정도면 훌륭해요 벌써 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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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어 벌써 금방금방 나오죠 이게 탄수를 되게 많이 팔기 때문에 한번에 아 자 이쪽 가보죠 근데 버블에도 하나를 못 먹었거든 제가 하나가 어딨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 일단 이쪽으로 계속 가보지 이거 뭐야 오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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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임마 뭐 아 얘네들 돈덩어리죠? 돈덩어리 뭐 자꾸 나면 낼자마자 죽었어 크 비행기도 터지고 아 귀찮 아 아 으응 으응 너 얘꺼 암호는 뭘로 근데 수리해야되지? 그냥 파워암으로 수리할 수 있었나? 빛바랜 별장 여긴 별장 지역이었나봐요? 빛이 파랬대요 으아 어 먹을거 없나? 또 누구있어? 얘가 으르렁거리면 주변에 적 있단 소리야 아이씨 저런놈한테 총쓰기쓰렸네 잠깐만 근데 뉴베가스 미니건도 이게 이렇게 돌아갔었냐? 바로 나가지 않았나? 쟤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배가 없네 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례님은 내꺼 유튜브에 있는거 한 반절은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반절 아직 못봤나? 반절은 그래도 본거같은데? 여긴 뭐하는데지? 손상된 농가드 손상된 농가드 전화는 가수 손상된 농가드 밭 시스템 카메라 크로켄네 밭 시스템 일단 2석부터 즐거워 오오 에너지 에너지 저 레이스 선수 딸랑 소리가 들리면 딸랑 소리가 들리면 AP가 안 차는 것 같애 오오 오오 으아아아 으아아아 잠시만요